네, 지방소멸이라는 말이 나와도 울산하고는 상관없는 말인 줄 알았는데 울산에도 지방소멸이라는 그림자가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말이죠, 조선업 위기로 오랫동안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동부의 상황이 가장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를 김잠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 기자. 지방소멸, 인구 유출 참 많이도 들었던 소리라서 별로 놀랍지도 않은데 이번에 나온 발표 내용은 울산 동구가 특정됐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고 놀랍습니다. 맞습니다.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산업연구원이 K지방소멸지수라고 만들어서 이를 토대로 전국 228개 시군구의 지방소멸 위험들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 결과 울산 동구가 소멸 우려지역으로 중국은 곧 소멸 위기 단계로 진입할 가능성이 큰 소멸 선제 대응 지역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물론 울산에서 소멸과 무관한 지역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동구, 중구를 콕 집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울산도 이제 인구소멸 또는 지방소멸이라는 큰 위기감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이런 소리가 너무 뜻밖이어서 그야말로 황당하기도 한데 지금 좀 살아나고 있는 울산 중구도 문제고 동구는 아주 심각하다는 분석인데 동구 얘기 좀 해보시죠. 맞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동구의 인구 증가율을 보면요. 마이너스 2.6%로 계속 뒤로 가고 있습니다. 정부 평균을 크게 밑도는 수치입니다. 2016년부터 시작된 조선업 위기로 동구 지역 경제가 오랜 침체를 겪었고 이로 인한 인구 유출 때문인데요. 지역 경제 구조가 얼마나 잘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인구 유입이나 유출이 되기도 하니까 역시 지역 경제와 인구의 관련성이 크다. 지방소멸 위기를 느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재확인한 셈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지원 얘기를 자꾸 얘기하기도 하는데 동구의 인구 소멸을 막아내지 못하면 결국 울산 광역시의 위상도 이게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동구가 지금 정부에게 고용위기 지역 지정을 더 연장해달라고 계속 요구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이번 조사를 보면 그동안 비수도권 군 단위 지역에서만 나타나던 인구 급감 현상이 동구에도 해당된다는 것을 공식 확인했고요. 저출산과 함께 인구 유출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은 맞지만 그럼 해법은 무엇이냐. 해법은 역시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그러면서 이것이 선순환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치도록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축이 관건이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교육 환경 문제, 문화 인프라 문제, 정주 환경이 문제라고 흔히 지적을 하는데 결국은 돌고 돌아서 기승전 일자리, 결국 일자리로 끝나는군요. 그렇게 봅니다. 수도권은 학교나 병원, 마트 등의 접근이 용이한 반면에 지방은 태부족입니다. 그리고 나의 차가 없어도 수도권은 이동에 불편함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울산은 자가용 없이는 이동하기가 정말 불편한 곳이고요. 시내버스도 늘 시민들의 불만족의 대상일 정도로 근본적인 교통이 원활하지 못하니까 이동이 제한되고 문화, 의료, 교육 등 이른바 정주 여건과 관련된 시설과 인프라가 울산은 태부족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출산 고령화에다가 청년 인구 유출이 맞물리면서 지방 소멸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 해법은 생활권과 경제권 그리고 교육 및 문화권 등을 골고루 갖춘 통합적 접근법, 이른바 패키지로 묶어서 하는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은 계속 저출산만 고민을 하다가 아이 많이 낳기 운동, 아주 효과가 없었습니다. 시민과 기업, 그리고 학교와 공공기관, 또 인프라 구축하기와 문화 등이 선순환되도록 함께 유지 발전에 가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해법의 한 단초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나라 17개 시도 가운데 인구 순유출 1위가 울산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특히 청년층이 울산을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꿀잼 도시 꼴찌라고 하니까 왜 청년들이 떠났는가 얘기 안 들어봐도 알겠는데 어떻게 됩니까? 울산의 인구 유출은 4, 5년 길게는 거의 7년 가까이 되는데도 해법이 없었습니다. 울산은 서울보다 땅이 넓다고 하면서도 일과 생활의 균형지수는 전국 꼴찌입니다.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고용률 꼴찌, 응급의료기관수, 응급의료담당 전문의수 전국 꼴찌입니다. 사동차 도시라고 하지만 전기차 보급률도 전국 꼴찌입니다. 문화인프라, 특광역시 중에 또 꼴찌입니다. 다만 인구 순유출만 현재 1위입니다. 네, 거꾸로. 네, 울산은 청년 일자리 부족, 또 좋은 일자리 부족 지적을 많이 받았고요. 은퇴세대, 베이버부모 세대들이 마구 몰려나오는데 이에 대한 준비가 좀 미흡했다는 게 공통된 지적이었습니다. 주소, 옴거기 같은 촌스럽고 낡은 정책은 폐기해야 됩니다. 대신에 인구 청년 정책관 이런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울산시의 내년도 조직 개편 안에는 인구 청년 담당관 신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울산의 구군 기초다치단태도 빨리 이 제도를 도입하고요. 인구 감소와 탈울산 장기화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울산시도 담당관으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담당관으로는 부족합니다. 최소 국장급에 해당하는 정책관으로 격상시켜서 전문가 그룹을 자문단으로 활용하거나 그 많은 시장특보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도 인구 청년 차라리 특보로 해서 힘을 실어주고 그래서 실효성 있는 결과를 낳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있는 수원은 점점 커지는데 우리 현대가 있는 울산은 저 도로 추면 아까 말씀했지만 울산 광역시 위상이 위태롭다. 심각합니다. 김 기자가 지적을 했는데 울산시와 구군의 정책 1순위에 인구 청년 문제를 맨 앞에다 빨리 올려놔야 돼요. 맞습니다. 김잠 출자 감사합니다.